This is my country. My damn country. Give me my country. You can keep the rest. This is my country. My damn country. And it don't mean a thing. If you don't pass the test. If you ain'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, then take off. 최고의 기준은 뭔가요? 내 맘이죠. 진짜 돌풍인 것 같은데? 나뭇잎 닦아버지네. 여기서 얼마나 왔어? 아, 길 커러반드. 어떡하냐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생각보다 좀 들었지만 간절하게 자랐다. 어우,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한 잔 먹어. 어마어마하게 먹었더라. 나도 맥주 한 모금 먹고. 이거밖에 안 들었어. 당연하지. 아, 또 그 땅콩은 좀 많이 들었는데. 이만큼 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. 오, 충격적인데? 응, 했어. 나 입도 되게 생각도 없어. 다 넣어. 부족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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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확실해. 안녕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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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 legen 한글자막 by 박진희 항투기로기로 한효정 아냐 늦게 먹으면 안됨 강력하게 문제ratos 옆집이 있어 가ende memb clients 삼글리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빌빼 근데 왜 안 한다고 적어 놓지도 않았어 자자야 먹으러 갈래? 짜장면 먹기에는 배가 좀 부른데 먹으러 빨리 가 가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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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밥 고기 고기 동양 동양 온 거 아니야? 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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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식감 너무 좋다 이렇게 다리 건너와서 이렇게 해서 주차를 여기다 했어. 아 맞네. 자전거 통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총원 사진관에 갔지? 응. 밥 먹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뱅뱅이 쉬자. 스탬프 투어.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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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. 돌아가지고 여긴 안 나왔는데 그 우체국거리도 갔다가 동족사 갔다가 일본 시카고 갔다가 다시 여기가서 상품 받았지. 마그네틱 받았지.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는 여기여서 이쪽에 있어요. 여기 안 나와. 건방이 달고나 뭐라 그랬어? 달고나는 달고나야? 달고나. 달고나 하나 뽑기. 어. 난 쪽자. 그러니까 니네 동네에 쪽자이라며. 쪽자. 나 여기 손에 흉터 쪽자 먹다가 데인 거잖아. 나 집에서? 아니. 나 맨날 저거 어렸을 때. 저기 연탄 앞에 앉아서 맨날 저거 해 먹었어. 가스 올려면 그냥 다. 하여 근데 온 동네에 포기하는 거 밖에 없어. 일단 연결할게 안 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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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 Guard. 한번 Quite. 좋은רב 반기. 아. 저희 아 mutually absolutamente 도물랄. 안녕하세요. 보축에 빵이 없어 무조건가요 형? 옛날에 도물 Noise. 하나하나 뽑아는 되죠? 아니 한 개 천 원. 한 개 천 원. 네. 아 rien 또다wat. 아 두 개 천 원고. To be consegu report. simply saye 예. 비앙카 비앙카야 3천 아니야? 비앙카 옷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좋은 것 같은데? 난 국가인데? 3천원, 5천원 할까? 기분이 좋다 가상에 나야 돼 가자 5천만에 5백 원만에 5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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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다 맞추려다 동전 없대서 순간 5백 원이 없어진거지 하늘로 저 여자애들 저기기에서 다 날렸잖아 그래 옆에 잘 되던데 근데 결국은 다 날려먹을까 그럼 저... 저 천원 바꾸면 다 날라갈 때까지 하는거야 와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종이 인형 오리는 거 나 종이 인형 엄청 많이 오렸는데 맨날 모가지 또 떨어져 모가지 맨날 또 떨어져가지고 이어가서 out my soul gasoline babe but you don't know you're so uptown uptight white light and a bottle of wine anyway is that gonna make you feel all right yeah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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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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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모래 느낌이 있네 가짜모래 최저가 7,480원 7,480원?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집 생기는 건가 봐 이거는 여기서 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여기서 열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약간 점토가 들 줄 알았어 집에 가서 해야지 모래 틀 7개 포함 나의 장겜보 이 스케줄 없지? 이제 7시까지 자유시간 왜 갑자기 밤에 사람이 많아지지?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뿔 한 명도 없잖아 야경이 예쁜데 아니야? 드디어 물이 들어왔네 얼마나 더 들어와 이 물이 뜨는 거야 여기 완전히 라이브 카페인 것 같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옮겼어 아니야 저기도 들릴 것 같아 이 막걸리는 어제도 먹고 그 전날도 먹고 어제 먹은 거 있지 쓰레기를 비우니까 쓰레기를 비우니까 아 조명 들어오니까 밤 되니까 훨씬 예쁘네 근데 식당 안 하는 데는 너무 많아 반이 뭐야 3분의 2는 안 하는 것 같아 되는 데만 되는 거야 외지 사람들 다 검색해보고 가는 데만 가는 거고 주말에 오는데 이렇게 장사를 안 하면 사실 여기 구도심이 관광객들이 평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먹겠어 얼마나 안 먹지 초콜릿 설탕은een 익 hedida 안나가 nurses 엠구하기 훗 Α그 •uman 은은 visit 뉴 allning 출발 빨리HHHH mail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수고가 몇 turbo 감사합니다 정보 야 coherence 숙고 야채 bapt clinachine 일단 숙ало 먼저 올려주시면 한번 몇 SUBSCRIBE 색발 하나 주세요 식크림은 어디 있어요? 식크림은 다 남았어요 다 남았어요 다 노란색 쇼핑백을 들고 있어. 관광객 인증. 나는 관광객이다. 관광객 인증. 관광객 인증. 아니면 좀 먹으면 맛있어졌어요. 파쿠 많이 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왜냐하면 저희 밥에 술찜으로 먹어야지. 바지랑 술찜에 하는 그런 느낌이다. 응. 어? 배고파? 응. 안 좋아하네 드셔서 드셔보시면 아까 하이느낌 드셔봤는데 완전 틀린 색지거든요 완전히 진짜 오맥이야 맛있어 이거 오맥이지?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때 널 보낼 수는 없고 죄 취하는 사랑은 영원히 너 가슴속에 살리지 다 먹었어 편이 났다 언제 퇴근하시는지 물어봐 엄청 분위기가 좋군 미안 아 autotene 주인이네 이거 봐 뭐? 짠! 그리 이거 봐.